5월 선진국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 선진국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와 글로벌형 및 미국형 EMP입니다. 5월 선진국 증시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수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은 경기저점 도달 지연, 부채한도 상향 논의 등으로 다양하나 하반기 상승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4월 말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대형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상승 여력을 고려한 지역별 매력도는 미국, 유럽, 일본 순입니다. S&P500 지수의 예상 밴드는 3,800에서 4,300포인트로 유지합니다. 5월에도 최종 기준금리와 부채한도 논의가 지속되며 단기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으나,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상 사이클 종료 수혜가 크고, 현금 흐름이 암호한 대형 IT기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유지합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4월 예상 밴드는 4,000에서 4,500포인트로 유지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늦게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고, 인상 중단 이후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업종 비중도 미국 대비 낮은 만큼 차선호 지역으로 제시합니다. 미K 지수의 예상 밴드는 2만 7천에서 3만 5백 포인트로 상향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대비 장기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엔화 강세가 더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출주의 하반 경직성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5월 선진국 추천 종목으로는 어도비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 시스템즈를 추가했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서는 카오와 펜퍼시픽 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 제품 가격 상승에도 수요가 견조하고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가루비와 기린홀딩스를 추가했습니다. 글로벌형 EMP의 경우 5월에는 미국 배당주 환율 영향을 고려한 일본 주식 비중을 높였고, 영국 비중을 낮췄습니다. 중국과 신용국 지수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를 편입했습니다. 미국형 EMP의 경우 배당성장기업 중심의 DRCO, 대형 IT기업 중심의 XLK, 실적은 양호화나 정책 부담을 이유로 부진한 기업들이 포함된 IYJ, IFRA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보석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